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어요? 힘들어? 어 기타민 씨 보고 힘냅시다! 아 뭐야? 열병이잖아 그럼 한 명이 못 먹네? 그럼 가위바위보이요로 정하자 아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이요 야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이요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이요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이요 우아 바위바위보이요 원어 원 원어 비타 오백 원어 원 함께 청춘하세요 비타오백 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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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리엘아 아 버리고 와 리엘이 형이 잘 마실게 비타오백 2부에서 계속 됩니다.